에스겔 8장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안뜰의 북쪽 문 입구로 이끄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북쪽으로 드니 그곳 재단문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심히 혐오스러운 짓을 행해서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아라 내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뜨리끌어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벽을 뚫어라 그래서 내가 벽을 뚫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하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짐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손에 행로를 들고 있었고 행의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뒤돌아보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여호와의 집 북쪽 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단무수를 위해 애곡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뒤돌아보아라 내가 이것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호와의 집 안들로 데려가셨는데 그곳 여호와의 성전 입구 재단과 현관 사이에 25명가량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쪽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족석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진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져다 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진노로 행할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구장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여섯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살상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배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재단 옆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분은 배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평호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처죽여라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서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처죽였다 그들이 처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이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중요하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주의 노예움을 퍼보셔서 이스라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배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에스겔 10장 그룹들 머리 위 창공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된 보자같이 생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께서 배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뿌려라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가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 뜰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부터 일어나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뜰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 같았다 그분께서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들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에 손을 뻗어 약간의 불을 집어들어서 배옷 입은 사람의 손바닥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룹들에게는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의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홍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로 말하자면 네 개가 모두 한 모양이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네 그룹들의 바퀴들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불렸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네 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 발 방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옆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춰 서 있을 때는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고 그룹들이 올라갈 때 바퀴들도 올라갔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다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 에스겔 11장 그러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나를 여호와의 집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 입구에는 사람 스물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수리아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보였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죄악을 동호하고 이 성읍의 악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 성읍은 소치여 우리는 고기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대적해서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 이방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고 너희 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소치 되지 않고 너희가 그 소트에서 보호 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기대를 따르지도 않고 내 법령을 지키지도 않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언하고 있을 때 부나야의 아들 블라더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거라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한 것은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족과 이스라엘의 집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추방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쫓겨간 여러 나라에서 내가 얼마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됐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찾으며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모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곳에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 줄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쳤는데 그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춰 섰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오 망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재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원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화 골짜기를 지나가니 생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셀라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에 얼굴을 돌봐 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 살아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왕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